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가 우리 에베소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들 모태신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은 저 하늘에 구름 한 조각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 하는 손영은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늘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그 재림의 그 놀라운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에 이러한 영적 분위기 한국교회의 재림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글쎄요 왜 어떻게인지 모르지만은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갑자기 바깥이 환하게 밝아지길래 제가 바깥 길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집 안으로 쫓아들어와서 엄마를 찾고 형을 찾았습니다 어머님도 계시지 않고 형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놀라서 골목으로 나갔더니 하늘에 하늘의 광채가 제가 어린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그 이전까지 보지 못한 광채가 하늘로부터 빛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향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릴 때 모태신자라고 추일학교에 다니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설교가 저에게 각인되어서인지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는 한 분이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 24장로와 같은 수많은 어른들이 둘러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노래소리가 찬송소리가 들리는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광경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저희 어른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별명이 그때부터 요색과 같은 별명 꿈꾸는 아이의 별명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국교회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대단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꼬맹이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보다는 이 세상의 꿈을 심어줍니다 비전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반면 50년, 60년 전에는 하늘나라의 꿈을 그려준 것이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고달픈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세상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단순히 게으른 자의 탄식이나 가난한 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실체였습니다 그 자체가 팩터였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부유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옛적보다는 물질이 더 풍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더 공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첫날 밤 설교처럼 오늘날 물질은 풍부해도 정신이 빈곤하여 사이코패스와 우울증과 수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실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꿈을 갖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제 11장입니다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사기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고치해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요한계시로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이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이 그림은 여러가지 맹수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리가 나옵니다 포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독사가 나옵니다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맹수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언유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맹수들의 길을 걸어 나오는 그런 길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쪽에 돌아보면 포범이 달라들고 저쪽에 보면 이리떼가 달려들고 그리고 집에서는 독사가 구멍을 뚫고 올라오는 어디에도 편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이었고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 땅의 모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가 그 모양은 뷰티풀 사이트 매우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엉큰키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며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죄악의 형벌이 바로 이 땅의 실체라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속에서 어린 아이 어린 양이 이리떼와 함께 노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이리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포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운 그런 푸른 초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가 끌면 끌려가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상상됩니까 큰 사자가 어린 아이가 끌면 끌려가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칩니다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어도 상암도 없고 해댐도 없는 이것이 내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지금도 이소라 에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런 세계 이런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런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꿈을 그들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이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우스개로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좀 더 천처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살만한데 이제 아이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손주 보면서 이제는 좀 웃으면서 낙을 누리고 싶은데 지금 주님 오시면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그것은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노성도의 순수한 소원이에요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살아온 세월이 고달팠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이제는 조금 뭔가 여유롭게 살 것 같은데 이 세상 끝나면 억울하다 저는 그 말 이해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제가 제 개인의 관정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더미 같은 빗더미 속에서는 어릴 때부터 빗쟁이가 와가지고 이불 가져가고 장롱 가져가고 솥 가져가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살던 집에도 사골새를 내지 못해서 3년 동안 내년에는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겠습니다 우리 남편 오면은 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으로 돌아오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그만 리아카에 호디불 같은 그런 거적대기 같은 비슷한 이불 하나에 작은 냄비 그리고 숟가락 몇 개를 가지고 저희 어머님 3남매 4남매를 데리고 정말 비가 오면은 천정에서 비가 뚜둑뚜둑 떨어지는 그 밑에 그 밑에 그릇을 받쳐서 빗물을 받아야 하는 곰팡이로 가득한 그리고 낮에도 전등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그런 집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굶은 적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밀가루로 구호 밀가루를 주시는 것 가지고 저희 어머님 수제비를 떠서 그렇게 저희들 먹이셨는데 요즘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호박도 넣고 고기도 넣고 그런데 그때는요 그냥 물에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풀어서 익히면 소금을 쳐서 간을 해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저 얘기를 해서 저는 가난이 뭔가를 저는 뼈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도 양극화 현상 속에 가난한 이웃이 많습니다 그들의 그 가난이라는 것 그것은 그냥 두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그것은 삶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혁명을 꿈꿉니다 이 세상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프로레테레아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혁명을 통해서 지난 인류의 역사는 수없는 전쟁 속에 전쟁 속에 세상을 한번 뒤바꿔 보자고 뒤바꿔 보자고 유토피아를 거리면서 그런 혁명의 피해 혁명으로 인류가 살고자 했을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은 주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누구도 혁명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도 또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뒤집어져야 할 또 다른 악이 있고 또 다른 어둠이 있는 인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저 하늘나라 주님이 가지고 올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루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이 임하옵소서 나라이 임하옵소서 이 말 여러분들 의미를 이해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좀 더 집을 가지면 해결됩니까 내가 직장을 가지면 해결됩니까 내가 장가를 가면 해결됩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이 현실적인 나름의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아십니다 장가를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결혼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직장에 들어가 본 사람도 아실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모든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와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너무 비관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나 부정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변해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세 제자는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주님이 우리와만 함께 있으면 여기에서 텐트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 내려가자 이유는 내려왔던 이 산 아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서 멀고 먼데서 예수님에게 찾아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하고 예수님 온데간데 없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아래 산 아래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고통과 본내와 눈물과 살펑과 갈등과 미움과 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맹수가 들끓는 이 세상 주님이 오셔서 통치함으로 어린아이가 포범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선가 구멍을 뚫고 와서 물어버리면 독이 퍼져서 죽음의 계곡이 되는 이 세상이지만 어린아이가 독사위에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독사와 함께 놀 수 있는 해뎀도 없고 상함도 없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매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모든 기도는 매일매일 하기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하고 내려오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눈뜨고 이제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내 가정 아이들 내 가정 식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나아가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학폭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딸이 내 딸이 학교의 교사가 되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까지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교사 강단에서 가르치면서 학부형으로부터 아이들로부터 그러한 구전일로 당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강단에서 목숨을 끊는 피극이 일어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냥 나에게 이룡할 양식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보다 그 본질적인 것이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 본 진주성이 이 땅에 건축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 보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에 펼쳐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통치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통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통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에서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의의의 나라요 그 나라는 희락의 나라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오늘 로마 14장에 있는 말씀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너는 의롭다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시킵니다 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참된 기뻄을 주십니다 이 땅에 웃음 하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면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괜찮아 살만하네 그러고는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내 영혼이 언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주여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현실은 뒤엎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가 뒤엎어지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내가 혁명되게 하옵소서 내 삶 자체가 뒤엎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려고 저렇게 발부둥 치지만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가 자연 도려져야 할 연결되어져야 할 기도입니다 이 땅이 왜 여러분들 맹수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 어둠의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이데오르기 중심으로 살아가서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로도 힘든데 사상적인 양극화 속에서 너무나 너무나 정말 이전에 없던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정치적인 갈등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형제관이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 형제관끼리 욕을 한대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치 얘기 나오면요 정말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등 돌릴 정도로 너무나 이데오르기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 뜻 내 뜻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 설계가 성취되어지는 그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리와 늑대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나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로 표현할 길 없는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마 없어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떠다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것이 이 땅에 이 땅에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계셋만의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인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연약한 죄만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갖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스에 보면 인간이 죽음을 평일평생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습관은 예수님 기도의 습관은 홀로 가서 골반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어른이 계셋만의 마지막 기도하는 그 길에서는 제자들을 동행시켰습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계셋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그대로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생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저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했구나 주님도 이렇게 연약했구나 제가 너무 연약했거든요 나만 열등감 속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단에 서 있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사람 앞에 서면 완전히 홍당부가 됐습니다 여학생 앞에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어떻게 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지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한 제가 주님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과연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 하나 던질 만큼 더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 무엇을 기도할 때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작정하신 뜻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지만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자기 가슴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가라 세상제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칩니다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탐욕과 내 이데올로기와 나의 습관과 나의 전통대로 마옵시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미 당신이 작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컴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초라한 내 뜻보다는 완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 하지만 저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옳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만 여러분들 들으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기도자가 됩니다 참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자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자는 이롱할 양식과 시험에 드는 것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 한성 이 서울바닥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해서 끌고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이로운 삶이 그리고 희락의 삶이 그리고 평강의 삶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정말로 공고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자의 그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보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남을 헐뜯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그러한 말들을 보면서 과연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같은 한성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마지막 최후의 주자 같은 그런 우리 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수렴으로 축복합니다